두부안에 소개하는 종목은 시공테크입니다. 시공테크의 기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재물을 보시면 적자가 있긴 하지만 상점 폐지 나가진 않겠네요. 시공테크는 국내 전시문화산업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으나 전시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태를 보겠습니다. 자태를 보시면 최근 한자리 상승한 명령을 하시면 눌렀수는 자태스입니다. 현재 앞에 이런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재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서점을 위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이탈한다면 일단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탈한다면 이 우선수의 눌림목은 장기 입소선풍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올라가겠죠? 만약 오늘 지지를 받았다면 단기적인 목표가 다시 한 번 여기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.